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보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경제 주체가 다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노동자여서 그런지 노동자들에게 마음이 더 가고 또 노동자들의 공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 노동자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또 고민하는 직업군이 있죠. 바로 노무사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 오늘 초대석에 모셨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마음에 드세요? 완전 마음에 드세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또 중소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의 아픔도 같이 나눕니다. 그렇네요. 나이팅게일이신데요. 헬린게일러 이 수준. 산업편장에 나이팅게일러. 그러면 앞서 경사논위원장님 인터뷰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대타협에 계속 민주노총이 빠지는 이 모양새가 참 많이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노무사님은 민주노총하고 인연도 있으실 테고 그 안에 많은 노동자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상황들을. 좀 안타깝다 보니까 imf 때 최초 합의가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 맞아요. 네. 그 합의 이후에 이제 사실은 깨지는 과정이 이제 신뢰를 좀 상실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것들을 같이 조사해서 못하게 하자 하는 여러 후속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지켜지면서 이제 민주노총이 뛰쳐나가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게 좀 안 되고 있죠. 한 축이 이제 항노총만 계속 타협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은 좀 또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사실은 87년 체제라고 해서 좀 오래된 이런 노사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뭐 비정규직 정규직 하나 뭐 이런 건 사실은 imf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제 가고 있는데 노사정이 좀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 코로나19 위기가 imf의 체제를 극복하는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는 좀 전기를 유룰 우리가 뭐 k-방역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노사관계도 새로운 모범의 어떤 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노력한 분도 꽤 많고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사실 imf 거치고 금융위기 뭐 지나면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많았고 가장 희생한 또 그룹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깨진 관계가 또 다시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네. 경제가 이제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고 사실은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또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은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맞아요. 중소기업이나 뭐 이렇게 자영업자나 좀 어려운 그런 사업 중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 뭐 비정규직이나 여기가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노사정이 고민을 했으면 좀 더 양보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제 자기 자기주장만 많이 펼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약속되지 않은 질문을 좀 여쭤봤네요. 앞서 우리 위원장님 인터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 노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변호사 회계사하고 뭐가 달라? 노무사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노무사는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산업죄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했다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이런 노동관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이나 아니면 컨설팅 자문 지도를 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사고요. 이게 이제 또 반대로 사업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인사노무 관리의 합리화 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 등등을 다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사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노동자라고 그러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사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산업 문제를 전반적으로 자문하고 지도하고 해결하는 그런 노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노무사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회원이 한 4천 명 되고요. 전국적으로 있는데 한 해에 300명씩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산업 현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직업이라 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따라서 노무사의 역할들도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노동조합의 성장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1986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87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87년 민주항쟁이 있었지만 민주항쟁 끝나고 78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노동자합이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니까 사업주도 잘 모르고 노동자들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생기자마자 1년 만에 노무사로서의 혁혁한 자리도 잡았을 뿐더러 우리 사회를 위해서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IMF가 터졌을 때 이때도 정리해고니 비정규직 문제니 새로운 문제가 터지는데 이런 문제를 산업 현장에서 잘 노사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왔고요. 그 이유는 미국의 금융위기 미국발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위기 때. 그런데 이게 저희가 드러나는데 제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는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인노무사가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97년 IMF였고요. 2007년 금융위기였고. 거의 지금 10년 단위로 이런 노동시장을 흔드는 산업 전반을 흔드는 이슈들이 생기는데 아까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하셨어요. 코로나19. 맞습니다. 지금 가장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노무사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은 고용 문제와 관련된 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 휴직, 무급 휴직 부분도 많고요. 해고 문제 관련 사안도 많아지고. 더불어서 고용 유죄 지원금이나 고용 안정 지원금. 정부가 지금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많이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현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작년에 입법된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있습니다. 직장 괴롭힘 관련된 상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직장 성희롱 관련 금지법에 따라 성희롱 관련 상담도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30일, 이번 달 30일부터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의 사회보험 관계법령을 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업무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각 연금에 관련 사안도 저희 공인노무사가 저희 업으로 하게끔 점차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많아져야죠. 노동은 고귀하니까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밥벌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더 부여해 주는 게 저는 농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노동자라 그래요.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역할을 했던 모습들도 보였어요. 노조 파괴, 부당무동 행위 이렇게 해서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무사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공인노무사업 시행에는 연구등록지소라는 아주 위법하거나 불법 자문을 하는 노무사에 대해서는 아예 연구의 저희 노무사업에서 퇴출시키는 조항까지 좀 넣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자기 고백까지 하셨어요. 회장님이 하신 건 아니었지만 어디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는 이야기 나눠볼게요. 회장님 칼럼을 통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일단 정부에서 내놓은 것들은 사실 지금 일시적인 것들이고 결국 근본적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반드시 해야죠.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말 때문에 좀 오해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 뭐 5천만인가요? 전국민이 다 고용보험 드려야 되느냐. 최근 펑펑 씌는 거 아니냐. 건강보험처럼 다뤄야 되는 그건 아니고요. 취업자들은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라는 겁니다. 취업자라고 하면 그 안에는 인금노동자 정규직도 있을 거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노동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 그다음에 프리랜서, 그다음에 자영업자 등 이게 하면 한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금노동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한 49%밖에 안 돼요. 1,350만 명 정도만 고용보험 통해서 실직을 되든 이렇게 보호를 받아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절반은 그냥 실직당하면 거리에 나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고용안정자금 사업이 그런 자영업자나 특고나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1조 5천억 추경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150만 원 지원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방안이 없으니까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혈세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 타지면 계속 그렇게 예산을 쓸 거냐.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 실업급여나 생활안정, 고용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기보다는 취업자,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전체 취업자 고용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참 중요해요. 특히 이 세금 들어가는 문제는 국민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내 돈 들어가는 건데 이 용어가 굉장히 적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러면 아까 회장님이 노무사는 노동자 편만이 아니라 또 사업주의 얘기도 들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이 고용보험이 일반적으로 사측 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측에는 너무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노사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고나 이런 부분은 좀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영업자가 마지막 단계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인데 사업주가 없잖아요. 자영업자니까. 그럼 본인이 다 100%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득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해야 될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조 5천억이 그냥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보험 제도로 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보험료를. 그러면서 이제 위기 시에 실직당한 자영업자나 특고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생활안정을 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빨리 도입하는 게 맞죠. 그래야 진짜 예산을 들으시게 되겠죠. 보험이라는 게 어려운 일 있을 때 큰 돈 들이지 않으려고 평소에 작은 금액을 쓰는 거니까요. 해외에 혹시 참조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덴마크하고 프랑스가 한 1, 2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둘 다 사실 자영업자는 다 실업부조로 포함을 시켰고 덴마크가 아마 특고나 이런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로 봤듯이 세계의 모범이 이제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건강보험이 우리나라가 되게 전 세계의 모범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미국보다 유럽보다도. 그래서 이번에 전국민 보험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면 새로운 그런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고용보험이거든요. 1,350만 명은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 평소에 보험료 냈다가 노사가 실직 때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로 안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한 1,300만 명의 아까 말하는데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나 그다음에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렇죠. 프리랜서나 이런. 의로부 의리죠. 그렇죠. 을 중에 의리인데 자영업자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분도 더 어려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위기 시에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꼭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사노임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좀 추석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스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는 2,700만 명까지 아까 지금 1,350만 명이 돼 있는데 2,700만 명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목표고 저도 사실은 이번 노사정 타협이 깨진 게 원래 이 부분 특고나 비정규직이나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했던 게 민주노총이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정부가 추진을 이미 할 거라고 공약을 했으니 이거는 이제 더 이미 뭐라고 그러나 잡아놓은 물고기. 그러니 더 우리가 양보해서 타협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정부가 추진할 거니. 추진할 건데. 그러니 이제 다른 협상을 가져온 거죠. 다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정부는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2025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우리가 K-방역이 아니라 K-사회안전망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면 참 좋겠고. 저희가 공인농무사가 그 부분 현장에서 조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러고 끙끙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주도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재벌 대기업들은 좀 덜 하죠. 사내 유보금도 많고.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안 어려워요. 원래는 어려운 시기에 돈이 있는 분이 더 많이 부를 축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뭐랄까 사회공원 노블리스 울리제 이게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하여튼 공인농무사도 그런 면에서 보면 혜택받은 직업이죠. 어려울 때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만 또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담 센터를 지난 3개월간 무료로 전국에서 운영을 좀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 6월 말로 종결을 2차적으로 했고요. 고용노동부가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가면 안 돼요. 통화가 너무 많아서 그걸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 노무사님들 모집해서 바로 대표전화로 하면 정부의 노무사들이 상담할 수 있게끔 운영을 했고요. 그거 다시 해 주시면 안 돼요?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광고하고 뭐 하고 하면 대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봐서 하겠고요. 저희 현장 전국에 4천여 공인농무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마을 노무사도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노무사나 노무법인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로 대부분의 노무사님도 무료로 상담을 잘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좀 서비스가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노무사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생생경제로 제보하시면 제가 회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상 한국공인농무사회 박영기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